오늘 낮 1시 40분을 기해서 부산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 현재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금전구 33.9도, 김해공항 일대 33.5도, 부산진구 32.6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었습니다.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하고 더운 공기가 계속 유입돼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았습니다. 기상청은 폭염 경보가 발효된 만큼 당분간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약자와 온열 질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